Q. 락슨의 반갑습니다! Q. 락슨의 Q. 락슨의 네 저희 B.A.P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팬 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됐고 또 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전 세계에서 저희 BFB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BFB가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, 우리 BFB! YES SIR!